대박 상한가 상승 100%를 꿈꾸지만 정말 시장은 내 맘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템포 쉬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재미있게 방송 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노잼 지향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 꿀잼 전문가와 함께해 보세요. 이상려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전화 02786-102-1024 문자는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 템포 쉬어 가시라고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방송 끝에 당첨자 나가니까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매주 금요일은 야심차게 새빨간 테마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G 테마주가 공개가 됐고 유망주도 함께해 드렸죠. 7% 쳤습니다. 오늘도 어떤 테마 한번 꾸려주실 건가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얘기할까요? 벌써요? 네. 뭐 지금 오늘은 제가 테마 남북 경협 테마 여러분들께 쏙쏙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고르기도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한국 사람이고 남북 경협 테마에 어떻게 보면 다 속해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제가 간추려 봤는데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테마주에 의해서 오늘은 어떤 테마주 공개할까 궁금해졌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화면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남북 경협 테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한번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이 남북 경협에 대한 테마 테마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게 사실 이제 산업적인 상당한 변화 시대적인 변화를 뜻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증권 투자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또는 증권사 직원분들이 쓰는 전문 용어거든요. 그래서 테마는 일시적인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산업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뜻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에 대한 종목 중에 경협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남북 관계에 대한 장밋빛 모드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상당히 좋은 신년사를 또 발표를 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착공식도 했고요.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밑에서 제가 적어놨지만 유엔에 대한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재선에 따라서 그 스케줄이 맞춰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남북이 주인공이 아니라 미국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그냥 무작정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협주 왜 수익 내기가 어렵냐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 종목 상담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올라가는 종목군을 가지고 또 해서 물리고 난 다음에 연락들이 엇박자 타셔가지고 그렇죠. 이 엇박자를 타기 상당히 쉬운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일단은 방대한 분량이에요.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에 대해서 우리가 테마를 가지고 그것을 뽑아본다면 크게 본다면 삼성전자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중에 개선공단에 진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는다는 거죠. 너무 반대한 것 같아. 실현 가능성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 뭔가에 대한 한마디만으로도 그냥 괴국만으로도 지금 오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남북 경협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재무제표가 안 좋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묻지마 경협주에 대한 열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선별할 과정이 필요하고 자, 이 마지막 공감해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올라서 잡기가 내가 잡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 것들 많죠. 아난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잠깐만 차트를 오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아난티라는 종목이 이게 2018년, 2017년부터 사실상 올랐어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맞죠? 그리고 대아티아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아티아이.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엠테 오늘도 달리고 있던데 이런 종목군들이 갑자기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이면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종목군을 살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실제로 실제 계좌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뭔지 제가 딱 네 가지 종목을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정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안 알려진 자료들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했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간추려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현대정보 기술이라는 종목이 도시철도, 공항철도에 대한 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예요. 우리가 신호시스템, 철도 교통 제어에 대한 장치가 대아티아이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아티아이가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다 같이 나누어 먹는 수주를 다 같이 나눠서 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 자체가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2020 국가철도망 구축계에 유교통 사업에 대한 선점을 강화하고 있는 업체 그렇게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현대정보 기술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LS 산전인데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북한에 대한 전력 공급 자체에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플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음 그림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원. 신원이라는 기업이 개성공단의 입주 1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만 보더라도 개성공단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럼 마지막은 JS 티나인데요. JS 티나도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고 JS 티나 예전에는 그 로만손입니다. 로만손 시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였는데 실질적으로 시계에 의한 매출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회사 이름 자체를 주얼리 가게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사명 변경까지 했고 이 네 가지 기업들 자체에 대한 주가가 조금 더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우리가 실제로 매매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간추를 받고 사실 비료주도 있고 자금 개발주도 있고 농업 기계주도 있고 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전에 타미플루 관련주 아시죠? 북한에 타미플루를 공급한다고 해서 그 종목군들이 다 또 들썩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가 공급했습니까? 스위스 본사가 공급을 했어요. 그만큼 말만으로 와전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네 가지 기업입니다. 경협주를 하실 거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넷 개나 돼서 사실 담기 벅잔데요. 좀 좁혀주세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안신행카를 위해서 두 가지로 딱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식하는 날인가요?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할까요? 아니죠.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어 비밀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계속 졸라볼게요.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공개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니까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리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유망주가 쭉쭉 올라서 7% 쳤고 더 가는 종목도 보입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다섯 네트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섯 네트워크 오늘 5% 오르는데 어제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괜찮아요. 조금 더 들고 갑시다. 말씀드렸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빠집니까? 뭐 합니까? 하면서 전화가 또 엄청 왔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그런데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쁘 보이는 놈도 나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는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여유적인 부분 자체를 주식을 하면서는 기르셔야 돼요. 사실 지금 오늘 5G 관련지 다 오르잖아요. 다섯 네트워크도 그렇고 좀 이따 AS 태그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5G 같은 경우에도 산업적인 변화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상승으로 끝날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 조금은 우리가 시각 자체를 이렇게만 바로 앞만 보지 말고 조금은 넓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기업에 대한 본질을 좀 더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보 AS 테크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네. AS 테크 오늘 신고가를 갔죠. 오늘 신고가를 이제 갔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그러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인데 이 기업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지구, 안테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군들 오늘 5G 관련주들 어제부터 시작해서 소리 소문 없이 다 반등 나오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5G 산업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성장하고 있는 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뭘 먹고 산다고 했습니까?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런 꿈을 무궁무진하게 꿀 수 있고 그리고 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G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유망주 공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망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정보기술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정보기술? 현대가 붙어서 남북경협주로 묶이려나? 네, 대부분 다 공부를 안 하시면 저렇게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고 저처럼 전문적으로 할 정도 되면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까지는 현대그룹이었는데 계열이 그때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그전에 현대 엘리베이터 소속이었고 자, 이 회사가 지금은 롯데그룹의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주주가 롯데정보통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회상장 얘기도 좀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회상장이 안 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빠지게 됐어요, 사실. 그런데 이 기업이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철도라든지 구호선이라든지 이런 지하철 노선에 대한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남북경협으로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남북경협 관련해가지고 실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대감이라는 거고 누가 더 많이 알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 자체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고 매수가는 1,750원, 1,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63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한 개 더 같이 보시겠는데요. 네 가지 종목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 소개하는 거는 두 가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신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원이 골라졌군요. 신원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1호, 입주 1호 기업이에요. 1호라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결국에는 오류산업인데 오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북한에 대한 노동력을 쓴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의 주가는 저렴하다고 보고 저는 이 신원 이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300원에서 2,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1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은 7% 신호가 오면 저희가 꾸준히 또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강연에 참여해 보실래요?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감질만 나게 두 개씩 주는 유망주보단 통으로 듣고 싶다시는 분들 참여해 주세요. 내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로 가시고요. 참가비 무료입니다. 02077 6234번 접수 바랄게요. 강연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